많아졌나 봐 비가 와서 이렇게 나래로 내려갔나 봐 어 저기가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아 예 사장님 저희 도착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아 저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강아 거기 돌아갈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돌아서 가는 길이 있대 아 진짜? 사장님이 마중 나오신다고 그리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가자 준아 앞에 잘 보고 가 사장님 안 보이는데? 사장님 아 사장님이 오고 있나봐 왜 이렇게 안 오셔? 어 아니 한 20분 정도 걸려 20분? 그러면 기다리는 데 20분 가는 데 20분 1시간을 그래야 된다는 거 여기 와서? 왜 슬픈 내가 널 들린 적이 없나 널 잊겠다는 거짓말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사장님 어 맞네 사장님 맞죠? 어? 어? 사장님! 사장님 오신데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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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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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미 그 가마솥하고 좀 있는데 해 주실 수 있으세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뭐 문제 없는 거잖아 가보자고 그러면 얘를 건널 수도 없는 거고 또 도로구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? 뭐지? 좀 예 그때부터 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괜히 제가 날라야 되는 건데 이런 손님 없죠 사장님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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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고맙습니다 일어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우와 으악